가말라 헤드시 쪽으로 이제 꽉 끄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은? 트럼프가 뒤집을 수 있다. 반박할 내용 미국의 시스템을 폭파시켰어요. 트럼프를 대변해서 얘기를 하자면 단 거를 좋아하죠. 다음부터 범죄자였잖아요. 트럼프를 진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미쳤어 미쳤어. 그냥 결과가 보여요. 아니 아스과장으로 만들면 어떡해. 소장님 역사를 한 번 잡으시겠습니까? 극과 극은 통할 것인가 긁힐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극과 극뉴스 앵커 권혁수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 대통령 바이든에서 헤리스로 바뀌면서 미국 대선은 새로운 활기를 띄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카멜라 헤리스 과연 두 사람이 가진 매력이 무엇인지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극과 극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를 소개하나요? 아니면 저를 소개해? 아니요. 선생님을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문결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입니다. 오늘 트럼프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텐데 괜찮으신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방송하던 그런 것하고는 오늘 내용하고는 너무 다른...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저 이때까지는 트럼프를 깠는데 주로녀 있다고 해서 오늘은 지지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잔학계 되겠군요. 트럼프의 매력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트럼프도 누구에게는 매력이 있는 인물일 테고 누구에게 매력이 있는 겁니까? 쉽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초등학교 반 안에 있어요. 오늘 수업을 단축 수업 할까? 더 연장 수업 할까? 우리 투표로 결정하자.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은 지금 나한테 무엇이 더 뭔가 달콤한가? 단 거 위주로. 그렇죠. 단 거를 먹겠죠. 트럼프를 대변해서 얘기를 하자면 단 거를 좋아하죠. 단 거를 많이 뿌리는? 바로 그거죠. 단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십니까? 저는 깊은 맛. 아, 트럼프를 대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그러면 단 거를 좋아하죠. 아, 그렇습니까? 사기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내신 기자 출신이고 가말라 헤리슨 후보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한국 분이시죠? 네, 껍데기 보고 속지 마세요. 뼛속 가지 한국인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의 경우에 성격 사건 이후로 흡사 영웅이 된 것 같습니다. 휠리처 상 받은 분이 사진도 찍어주셨다고요? 불처 상 받으신 분이 하필클만 거기에 계셨네요. 그것도 능력이다. 의혹을 막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 왠지 그런 날 있잖아요. 총알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날이죠. 그런 날이 있습니까? 그럼 딱 찍을 수 있는 거죠. 대형 언론사들의 기자들도 그날 하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날 하필 다 모였군요. 음모론이라는 얘기? 아직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음모론은 맞죠. 론이고. 실제로 그런 음모가 있었을지는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모든 것은 이제 수십 년이 지나면 밝혀지겠죠. 자, 그럼 두 분께 현재 트럼프와 헤리스 얼마나 바뀐 겁니까? 지금도 달라지고 있어요. 아, 지금도 계속? 네. 지금 말하는 순간 또 달라졌고? 잠깐만 기다려 봅시다. 아, 또 달라졌습니다. 네. 그 정도군요. 네, 그 정도요. 사실입니까? 맞죠. 맞는데 다만 이제 추세라는 게 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로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얼마 전까지. 네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추세가 공화당 쪽으로 흘러간다. 네, 공화당 쪽. 어려운 말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공화당이 어려워요? 아, 저 공화 취는 들어봤는데 공화당은 많이 못 들어봐가지고. 아, 공화당. 트럼프 후보 쪽으로 거의 이제 흘러간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인기가 너무 없었어요. 해보나 마나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중이었었어요. 네. 그랬는데 사퇴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현 부통령인 해리스 부통령에게 후보를 줬죠. 네. 물이 이쪽으로 다시 꺾으러. 지금 해리스 후보일 때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추세가 역전이 된 겁니까? 아니, 80세를 넘으신 할아버지가 가끔씩 잠도 들고 걸어가다가 넘어지셨는데 갑자기 50대 초반에 누나가 와서 농담도 하고 아, 그때 나온 에너지가 다르죠. 할아버지가 어땠어? 예, 왜 알끈하십니까? 할아버지 비하. 너무 귀엽게 지적하셨네요. 할아버지가 뭐 어땠어? 저는 아주 유교사상 빰빵합니다. 예전 트럼프는 이제 바이든 보고 아, 할아버지야 찍지 말자 했는데 지금. 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사실. 네, 지금은 해리스는 야, 트럼프는 할아버지 찍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나에게 들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동작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이 느려질 수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실수가 나온다든가 그런 거는 당연히 지적을 받는 것이죠. 아, 나이 드셨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비판을 할 수는 있는 건데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건 물론 안 되죠. 안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토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아직 본토크 아니었어요? 아직 아닙니다. 지금 이제 물 끓었어요. 이제 면을 이제 넣어야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미국 대통령 누가 당선될까? 0.1%, 0.0001%라도 더 있다고 보십니까? 가말라 헤리스 쪽으로 이제 꺾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은? 트럼프가 뒤집을 수 있다. 추세는 헤리스로 갔다는 걸 약간 좀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인정을 해. 아, 그거는 인정? 그 11월 대선까지는 좀 시간이 아직도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른다. 우리 R 기자님. 네. 아, 근데 헤리스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누굽니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 헤리스 누님께서는 64년생이시거든요. 처음에는 좀 약간 변호사 활동을 조금 하다가 검사들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하셨고 약간 밑바닥에서 올라가가지고 캘리포니아 유예 전체의 검사가 되신 거예요. 그 법무부 장관이기도 해요. 10년 때는 상의원 6명이랑 붙었는데 네, 됐군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이분을 데리고 가죠. 왜냐하면 알아봤군요. 네, 나의 부족함을 이 사람이 채워줄 것 같아요. 나는 남자 애니 여자. 나는 백인 애니 이색. 아, 나하고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게 오히려 힘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헤리스는 뭔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너무 경력치고 너무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 이런... 바로 여기서 차이점이에요. 이 헤리스는 민주당의 요새 같은 캘리포니아에서 오랫동안 정치 이력이 있는 수많은 상의원 후보를 제치고 꼭대기에 올라가신 분이잖아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타 너무 급작스럽게 나온 거 아니냐. 어쩔 수 없어요. 아, 그렇군요. 어쩔 수 없답니다, 여러분. 네. 자, 트럼프는 일단 대통령을 한 번 했습니다. 미국인 입장에서는 당시에 잘했다고 해석을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은 잘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지지를 안 했었는데도 이건 잘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 트럼프 대통령을 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게 경제예요. 당시에 성장률이 3.5% 때도 있었고 2.5% 때도 있었고 미국에서는 이게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실업률도 반대로 낮아졌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환호하게 만들었죠. 아, 반박할 내용이 좀 있습니까? 좀 아니고 반박 그 차체입니다. 소장님 역사를 한 번 잡으시겠습니까? 저 손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 알겠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시스템을 폭발시켰어요. 어떤 분에서 폭발시켰어요? 그 어느... 오세요? 안전합니다. shameless 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